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음에 들어.. 여기 말만요.. 뱀고루는.. 뱀고루는.. 외모가 좀 더 거부르지 않나요?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뭐지?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진짜 잘 안전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 차례인가요? 너무 나한테 푹 빠져려옵나? 무대로 나가자. 직전에 가자! 직전에 가자! 어디로 가죠? 제 차례인가요? 직전에 얹롱한 것 같아요. 직전에 제 차례인가요? 직전에 옵션이 드러납니다. 직전에 옵션을 지켜보신다고 해요. 직전에 옵션을 지켜냈습니다. 직전에 옵션을 지켜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이제 스파인리아가 넘겨졌어요. 지금 여기서 스파인리아가 잘 들리게 됩니다. 이것도 염불을 많이 흘려냈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스파인리아가 도전해볼께요. 이번에는 스파인리아가 잘 들리는 중이에요. 그리고 스파인리아가 도전해보십시오. 제 차례 넣으세요. 알았어요. 가죠. 뭘 하면 되죠? 뭘 하면 되죠? 내 엉덩이 보면 호들나! 제 차례인가요? 너무 해줄게. 오늘은 뭘 하면 되죠? 뭘 하면 되죠? 뭘 하면 되죠? 제 차례인가요? 너무 해줄게. 오늘은 뭘 하면 되죠? 갈아 맞춰버릴거야. 갈아 맞춰버릴거야. 흠. 저항이! 이 원곡이 너무 잘 어울림. 여기가 너무 저렴다. 이 원곡이 뭐.. 저항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